요즘 선반 일이 좀 뜸합니다. 일이 없어요. 작업장이 조용하지요. 팽팽 돌아가던 선반 소리가 조용히 멈춰져 있습니다. 선반이 깔끔하지요. 작년에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올해 유독 일거리가 없습니다. 윙윙거리며 잘 돌아가는 것만인데 조용히 멈춰져 있습니다. 곧 좋은 때가 또 오겠지요. 보로방도 아주 깔끔하게 청소되어 있습니다. 치구들, 공구들, 작업장은 깔끔해야 됩니다. 아, 이건 한 가지 팁인데요. 빗자루는 꼭 이렇게 거꾸로 세워서 보관하세요. 그러면 아마 10년도 더 쓰실 수 있을 겁니다. 곧 일이 들어오겠지요. 늘 희망을 보며 삽니다. 비도 오고 날도 꾸리꾸리 해서 오랜만에 오딱을 해 먹기로 했습니다. 그 오딱 삶는 냄새에 이 녀석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. 저 뒤에 보이는 노란 녀석이 새끼 때 아주 독하게 먹이를 먹던 녀석이죠. 작년도 괜찮았는데 올해가 작년보다 더 안 좋은 거네. 그러니까 더 안 좋은 점점 안 좋은 거 같아요. 사장님 쪽 경기가 살아나야 제조, 설비가 살아나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가 제조업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 녀석들은 고개 한 점을 아주 목 빼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참 새끼 때 독하게 밥 먹던 녀석인데 잘 자랐어요. 많이 컸네요. 드런드런 이야기하는 사이 오딱이 익어갑니다.